여러분 오늘 의외로 맛좋고 약효좋은 말랭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파란 식물들이 이게 대부분 말랭이입니다. 오늘이 3월 1일인데요. 벌써 이 말랭이 이렇게 싱싱한 모습으로 봄을 알리고 있습니다. 냉이하고는 모습이 많이 다른데요. 냉이와 같이 십자가의 두회살의 식물이고요. 냉이 한 종류입니다. 냉이보다 입이 크고 키도 크기 때문에 말랭이란 이름이 붙었고요. 얼른 보면 시금치 어린 모습을 좀 닮았습니다. 이런 봄나물로 냉이가 유명하지만 이 말랭이도 맛이 괜찮은 나물이고요. 또 약효가 좋아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그런 나물약초입니다. 이 말랭이는 지금부터 나물하기 좋은 때입니다. 냉이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죠. 이게 냉이 모습입니다. 이게 냉이 뿌리째 캣 모습이고요. 이거는 말랭이 모습입니다. 이 말랭이는 냉이보다 크기 때문에 나물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쓴맛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데쳐서 물에다 우린 다음에 조리를 하면은 쓴맛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뿌리째 캐가지고 냉이처럼 된장국을 끓여도 좋고요. 끓일 때에 콩가루를 묻혀서 끓이면 더 좋습니다. 콩가루를 버무려서 살짝 찐 다음에 묻혀도 맛이 있습니다. 또 된장과 고추장을 넣고 참기름에 묻혀 먹어도 입맛을 돋우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이 말랭이는 지상부와 씨앗을 약재로 쓰는데요. 이 지상부 입줄기를 성명이라고 하고요. 씨앗을 성명자라고 합니다. 지금은 나물하기 좋을 때이고요. 이 지상부가 크게 자랐을 때 잘라서 말려서 약재로 씁니다. 약재로서 이 말랭이는 맛은 달고 매우며 따뜻한 성질입니다. 약효는 간장과 비장경에 작용합니다. 이 말랭이는 보관, 청간의 효능으로 간에 좋고요. 비뇨기계통에도 좋은 약재입니다. 간을 건강하게 하고 급성간염을 치료해줍니다. 소변을 잘 나오게 해주고요. 방광염, 신장염의 효능이 있습니다. 목적종통이라고 해서 눈이 충혈되고 통증이 있고 눈물이 흐르는 증상에 치료효과가 있습니다. 또 명목의 작용으로 눈을 밝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이 말랭이는 몸속 요산의 배출을 촉진시키는 작용이 있어서 통풍의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이 말랭이는 허약해진 원기를 높여주는 익기, 보기의 효능이 있습니다. 나물로 수시로 먹고요. 또 씨앗을 포함해서 말린 전초를 수시로 달여 먹으면 몸을 건강하게 해주고요. 정력을 왕성하게 해주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말랭이는 피를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히 해서 중풍같은 성인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살균작용이 있어서 각종 염증성 질환에 좋은데 간과 신장의 염증, 자궁 내막염, 백대압, 임질, 능막염, 안질, 각종 종기, 몸속 염증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산후복통과 신경통, 요통같은 통증 완화와 형기증에도 효능이 있고요. 열을 내리고 해독의 작용이 있습니다. 이 말랭이를 지금 뿌리 체크해서 국이나 나물무침 등으로 이용하고요. 꽃대가 오르면 크게 자란 전초를 베어서 말려서 약재로 이용합니다. 하루 기준 말린 약재를 20 내지 30g을 다려서 복용합니다. 여러분 오늘 봄철에 흔하고 맛좋고 약효좋은 말랭이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